사고 남은 돈으로 이거 파면 되는 거예요. 잠깐 잠깐 옷 입고 가야지. 기다리고 우리 말려. 알았어. 갔다 와요. 아버지, 운동 좀 잘해요. 알았어요. 돼지고기. 가브리살, 가브리살. 지금 집에서도 신분을 너무 잘해요. 제가 음식 하려고 그랬어? 아니 뭐 고기를 좀 구울려고 그랬지. 오늘 진짜 돼지고기. 밥머리살 한 분 주세요. 다음은 우체국, 우체국, 빠른 노파, 따릉따릉. 외우면서 가네, 그래도. 응, 잘할 것 같은데.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. 가브리살이랑 돼지고기. 고기 그림이다. 안녕. 주로 와. 고기를. 뭐가 주로 왔어? 고기랑 가브리살. 음. 가브리살? 네. 얼마나? 한, 한 것. 한근? 네. 한 것 이런 것 같은데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, 아저씨가? 한 것. 한 것. 한근? 네. 돈 가져왔네? 응. 아, 물살 사는 거 성공했네. 심부름은 확실히 는 것 같아, 전부 다. 응. 뭐라 그럴까, 자신감? 응. 하자님. 뭐야? 하하하하. 이쪽. 아이고. 자. 5,500원 주세요. 5,500원 주세요. 5,500원. 5,500원. 5,000원이에요. 아님, 너 빼내야 돼? 여기에 있어? 응. 자, 이리로, 이리로. 안녕. 안녕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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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정의—! 여기에서 빤헍! 여기에서 빤허아! 여기에서 빤허아! 어디서 오셨나봐? 고기에서 빤허아! 이건. 오, 여기에서. 잘 고팠네. 멀쩡! 아... 으악. 으악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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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으악. 으악.